파라사이드 파라사이드 당황스럽습니다.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고요.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특히 이제 외국어 영화가 각본 감독상을 받은 경우는 몇 번 있었는데 작품상을 받은 게 최초라고 하죠. 왜 그랬을까요? 하하하하 귀가 자랑스러워 제시카 외동따 밀리노는 시카고 과선배는 김지모 끊은 이자촌 여보세요? 저기 아줌마 짜파구리 할 줄 아시죠? 짜파구리? 아 approved 연구 리 olm 아 다섯번째는 제가 확신을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단도 너무 많이 나오고 비 맞아야 되고 비 맞아야 되고 반지하도 내려보내고 이래서 그 다음에는 박사장 역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주